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3일 값진 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11월 8일이 되면은 갑수럴이 끝나요. 끝나고 의뢰월로 드디어 넘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입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죠. 네 지금 오늘 이제 운세를 보시면 일단 갑수럴에 대해서 진행하기 전에 이 갑갑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게 글자가 두 개가 겹치면 저희가 병전이 들었다라고 해요. 갑갑 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청간에 저 글자가 두 개가 뜨게 되면은 오늘 다행히 휴일이라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에너지 기운에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장거리 이동을 떠나시는 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웬만하면 무리한 일정은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칠판을 드디어 바꾸게 됐거든요. 지금 백목으로 하는 스타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래서 칠판 색깔이 지금 화이트보드에 막 쓰는 정말 저렴한 칠판을 썼는데 이걸 이제 버릴 거고 좀 제대로 된 칠판 자석 칠판에다가 백목 그 물 백목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수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수럴이 며칠 남질 않았는데 자 보시면 일단 약한 신금이 9일이 있었는데 지나갔고 그리고 정화가 또 3일이 있었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희는 아주 약한 이제 이게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기간이 18일이었는데 이 기간도 이제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게 되면 의뢰월이 이제 시작될 거고 이 무토가 또 이제 일주일 정도 또 시작이 있거든요. 그 무토는 근데 앞에 18일만큼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의뢰월은 또 무토, 간목, 임수 이 순서로 지나갔고 무토 7일, 간목 7일, 임수 16일 이제 임수로 점점점점점점 기간이 흘러갑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시작입니다. 간목일간분들. 갑인일주, 갑자일주, 갑신일주. 생목이냐 사목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봄,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발산운동을 하셔야 되는 나무가 될 거고 이제 나무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런데 튀어 올라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렴을 하셔야 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보시면 갑수롤이에요.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은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갑진일입니다. 에너지가 튀어 올라오기는 좀 무리가 많죠. 이미 그 때는 지났고 수렴, 수축하는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갑진일입니다. 비견이 서지에 앉은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게 되는 반가운 날이긴 한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 또 오랫동안 갑목일간분들 본인의 가치관을 지지를 해주는 아주 고마운 분들의 응원과 지지가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잘해줘야 하는 날입니다. 카톡 오시면 씹지 마시고 이분들 연락 오면 잘 받아주시고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표현에 좀 무뚝뚝하신 갑일간분들은 오늘 좀 주의해주세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을목일감 보겠습니다. 을목일감 분들은 운동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 겁제가 들어왔거든요. 겁제가 관대지에 앉은 날이죠. 갑수럴의 갑진일입니다. 그리고 기회년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외부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지지가 지금 보시면 술월의 진일이란 말입니다. 술도 가을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진도 봄을 마무리 짓는 글자이죠. 그리고 을목은 어떤 계절 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바깥활동을 하시게 되시면 오늘 주변에서 뜻하지 않게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비수, 구설수, 대리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필요없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앞설 수가 있고 내 욕심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필요없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괜히 오늘 한번 바람스러워 나가볼까? 필요없이 나섰다가 속상한 일만 만들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 일관분들은 여름에 태어나신 병화나 봄에 태어나신 병화나 혹은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병화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이 양극화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병화분들 특히 더 그래요. 왜냐? 병화는 원래 여름에 왕성하죠. 그런데 가을, 겨울에 태어나셨다면 또 입장이 다르겠죠. 병화가 빛을 잃을 수가 있고 병화를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더 빛이 바라지고 있어요. 편인이 관대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이것저것 굉장히 정신이 없고요. 일을 버려놓고 또 그걸 마무리를 못 짓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지갑, 핸드폰, 심지어는 TV, 리모컨 이런 거 중요한 물건들을 방에서 계속 못 찾아요. 제때 써야 되는데. 막 짜장을 냅니다. 찾지 못해서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속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병화 주변에는 기토라던가 다른 일관들이 보통 있어요. 심금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잘 챙겨주셔야 되세요. 오늘 병화분들 누군가가 챙겨주셔야 됩니다. 못 찾아서 막 버럭버럭버럭 할 수 있어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쇄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게 본인 실수로 어떤 물건을 챙기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트를 갔는데 가방을 잃어버렸거나 지갑을 잃어버렸다거나 돌발 사건이 생겨서 택시에 뭘 두고 내리셨어요. 그런데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가족이나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 여자친구 이런 분들이 귀인이 될 수는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히 오늘은 갑수럴의 값진 일이라서 갑갑이 들어온 날이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사람, 제3자 꼭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평관이 관되지 않은 날인데 아직 결혼을 못하신 미혼남녀분들은 남자친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싸울 수 있어요. 말다툼을 크게 할 수 있는 하루고 결혼을 이미 하신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남편분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실수나 혹은 이런 자잘한 사고들을 남편분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다가 무토 여자분들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오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다툼. 폭발할 수 있어요. 버럭버럭버럭 할 수 있어요. 너무 참지는 마시고 조리있게 잘 대화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 일관분들은 관성이 들어왔죠. 갑갑이죠. 정관이 세지에 앉은 날인데 자식들에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게 기토분들이 부모라면 평소에 애먹이는 자식도 나한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건강하게 감사한 날입니다.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날이에요. 생각이 많아지고 텍스트는 적지 않았습니다. 제 운세는 카페에도 계속 제가 텍스트 형태를 올리고 있어요. 텍스트만 보시면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상과 함께 텍스트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분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취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련돼서 굉장히 크게 위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그냥 일을 쉬고 계신 분들 집에서 그냥 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오늘 책을 읽고 싶어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도서관에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로 어떤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금일관 보겠습니다. 경금일관 분들이고요. 편제가 양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좋아지고 있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한다거나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활기찬 시간들을 보내셔도 됩니다. 이제 희귀 꼬물이처럼 은둔자라고 하죠. 그렇게 혼자 계셨던 분들 오늘은 되도록이면 용기를 내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PC방을 가셔도 좋고요. 마스크 쓰고 그냥 어쨌든 바깥 사람들과 고립된 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오늘 밖으로 나가시면 좋아요. 사람들 만나고 외출이 좋은 운을 불러주는 하루이고요. 본인의 인상을 바꿔줄 겁니다.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Right now. 밖으로 나가십시오. 사고칠한 뜻 아닙니다. 바깥 사람들의 에너지를 받아주십시오. 밖으로. 밖으로 나가세요. 밝은 것을 찾아 나가세요. 자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 일관분들은 정재가 임무지에 앉은 날이에요. 쇼핑을 따라가도 오늘은 이 분이 이 신금분이 절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구두새처럼 검수해지는 날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신금남자친구랑 쇼핑을 갔다거나 아니면 신금분이 남편분인데 오늘 내 카드 잔고가 얼마 없어서 남편분은 지갑에서 지갑을 열고 카드를 결제 유도를 하시더라도 잘 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사지 말라고 딱 자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식신이 임무지에 앉았는데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구질구질하게 모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은 되도록이면 청소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잘못하면 이 운세를 못 보셨던 분들은 저녁에 또 뒤늦게 아차하실 수가 있는 게 막 뭐에 꽂혔어요. 홈쇼핑에 보니까 화장품 세일을 해요. 요즘 엄청 할인 심하죠. 지금 사이트 접속해 보셔도 그러고 마트를 가도 반가파리다 난리가 났어요. 본인이 꽂힌 물건이 있어요. 에센스에 꽂힌다거나 아니면 무슨 김치에 꽂힌다거나 많아요. 물품 품명이 워낙 다양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 당장 필요 없는데도 모으시고 한 곳에 그걸 막 진열을 해놓고 뿌듯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잘 따져보시고 필요 없는 것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약하세요. 문수분들 조만간 가난한 날이 올 것입니다. 절약하세요. 자 개수 보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개수일관 분들은 상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지난주보다 엄청 성장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양육 중인 분들은 아이의 성장을 그리고 일에 푹 빠져 계신 분들은 본인의 능력이 한층 성장했다는 것을 일요일날 깨닫게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각자 본인들마다 이제 어떤 대상에게 몰입 중이라면 그 대상이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했다. 이것을 알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오늘은 과거를 되돌아보시는 하루이고요. 나의 성장을 되돌아보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혹시 저한테 사주 말고 주역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11월 5일까지 제가 카페에 공지 신청 마감이라고 올려놨는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 수업료가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제 카페로 와서 공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조만간에 사주 강의도 또 다르게 오픈하겠습니다. 개인 가입 받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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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